자,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윤석열. 아, 하지만 이게. 자, 김동연의 쿨킹. 아, 4개바예요. 4개바예요. 아, 골대위. 조현우가 이 슈팅을 막아냅니다. 슈가 일단 뺏겼고요. 패스 기가 막혔고요. 지금의 까지 슈팅을 조현우가 다시 한 번 멋진 선방으로서 막아냅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조현우의 슈퍼 세이브를 이어집니다. 네. 조현우 키퍼를 넘지 못했습니다. 와, 지금 잘랐는데. 다시 좀비야, 다시 헤딩. 그리고 떨어져. 너무 잘 쳤는데. 끝내기 발리 슈팅이 될 뻔한 장렬이었는데요. 고현준 오른발. 라인을 역시 물르지 않습니다. 병수볼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라인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출력합니다. 다시 그릇볼. 슛. 올라갔습니다. 머리바구 뒤쪽으로 박상수. 골기파가 됐습니다. 조현우 골기파. 공격가단 김탄의 오른발에 걸렸는데. 일단 이 슈팅을 조현우. 조현우 골기파가 된다. 고현준 오현규는 상주에 유니폼 입고 데뷔전을 치룹니다. 김진수. 해당까지 골. 공격이 높은 선수들이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죠. 김진수. 올라왔어요. 구스타버. 공격을 기록하면서 구스타버 선수가 다시 한번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을 찔러서 김진수 쪽으로 돌렸는데요. 김진수의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네요. 코니 모터. 코니 모터. 코니 모터. 코니 모터. 한 번 더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 골기파의 스포츠. 밀어내고 있는 조현우 골기파. 코니 모터. 고스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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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궁이 슈팅을 막아내는 조현우 골기파. 지금도 간결하게 nad. 저 오른발이 조현우 선수가 예측으로 맞섰는데. 이게 오른발이 조현우 선수가 예측을 잘해줬네요. 윤빅달을 막고 흘러나온 것이 김보기영의 동선에 걸렸는데요. 이걸 빠뜨리지 않고. 2기재가 통과하구요. 아토리스가 길게. 올렸습니다. 헤딩 이후에. 제리치! 울산 킬러였던 제리치. 수원에 와서. 대덕이 환드룸 볼 잡아냈습니다. 골키퍼. 출두가 가만히 있습니다. 순간 박스 트임빈 이후에 안형봄 선수가 돌아서자마자 터닝슛.